오실 분은요 이미란님이죠 부르실 곡은 귀여운 여인 아까불타는 이 기분 그녀가 좋아 매력 있는 그 모습 너무도 아름다워 그 바람에 빠진 것 같은 첫눈에 만난 그 여자 이러면 내 어쩌면 좋아 네 마음 어쩌면 좋아 행두같은 입술로 유혹하지 말아요 누가 날 좀 말려주세요 잠을 들 수 없이 불타는 이 마음 누가 날 좀 말려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불타는 이 기분 그녀가 좋아 매력 있는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 사랑의 힘은 빠질 것 같은 첫눈에 만난 그 남자 이러면 내 어쩌면 좋아 네 마음 어쩌면 좋아 행두같은 입술로 유혹하지 말아요 누가 날 좀 말려주세요 잠을 들 수 없이 불타는 이 마음 누가 날 좀 말려주세요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